교통편이 없어가지고 완전 묶였습니다 청두로 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앞에 뜬금없는 영상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잠시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뜬금없이 선수핀 기지에 갔다 온 영상을 올린 이유는 비록 제가 좋아하는 꼬리TV님 만큼은 아니지만 이틀 동안 선수핀 기지를 세부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공신력이 있다는 인증을 하기 위해 올린 영상입니다 선수핀 기지는 해발고도 1700m에 위치한 곳으로서 판다가 살기 딱 좋은 기후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국보라고 여기는 판다를 위해 정말 조심스럽게 판다 연구기지를 운영해 왔는데요 그 단적인 예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선수핀 기지 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아마도 시력이 상당히 안 좋은 판다가 주로 청각에 의존한다는 것 때문에 행여 기지 내에서 반려동물이 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반려동물 금지 조항마저도 판다와 반려동물의 싸움을 우려해서 만든 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냥개가 웬 말입니까 저 제보고를 봤는데 어이가 없다 못해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고양이는 담벼락이라도 잘 타죠 개는 절대로 담벼락 못 넘습니다 제가 유튜버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철사 욕을 먹더라도 양산형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트위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덜 싫어하셨던 분들께서 때로는 제 영상을 저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도 푸바오 영상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최대한 자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팩트가 완벽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말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푸바오를 좋아하시는 마음이 되게 진심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행여 어떤 영상들로 인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혜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